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호실적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은 2조 8,860억원으로 전년동기 마이너스 3조 4,023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매출액도 2.4백어량 증가했습니다. SK하이닉스 주가는 26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회보다 3.63% 오른 17만 6,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해 말 14만 1,500원에 비해 24.95% 상승한 수준입니다.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수요가 증가하면서 DDR5와 HBM 등 반도체 매출이 늘었고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